강철 깃발 수호자여 자네들의 실력을 시험받게 될 것 시작하기에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거점 어드밴티지를 차지했군 A 거점이 점령됐군 A 거점이 점령됐군 많이 탈ek 거기에 바로 보장 så 이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경쟁ители 차지했네 ㄹ번쾌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B 거점을 함락시키고 거점 2개가 자네들껄세. 지금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.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. 5분 남았네. 불꽃이 식어버렸군.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.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. 불꽃이 식어버렸군. 불꽃이 식어버렸군. 불꽃이 식어버렸군.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. 불꽃이 식어버렸군. 불꽃이 식어버렸군. 불꽃이 식어버렸군. 불꽃이 식어버렸군. 불꽃이 식어버렸군. 이들 일 만들어버렸군. 동기 bunları 하면서 khi 운일 못은 건지 말라 locks there. 거참 두 개가 전해될 것에. 도념제라. 도념제라. A 거점이 점령됐군. C 거점을 무력화 시켰군. 아군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았네. 그만. 자네의 승리가 확정됐네. 이런 승리가 더 쌓일수록 강철 깃발은 새로운 시대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야. 도념제라. 도념제라. 도념제라.